각종 연말 공연 티켓을 사재기한 뒤 웃돈까지 붙여서 파는 인터넷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말 부산에서 공연 예정인 한 인기 그룹의 콘서트.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앞자리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한 게시판에는 좋은 좌석을 판매한다는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연 티켓 판매가 시작되면 미리 표를 사재기한 뒤 비싼 값으로 되파는 인터넷 안표상들입니다. 인터넷의 한 중고 거래 카페에는 앞좌석 두 자리를 최대 28만 원에 판다는 글도 있습니다. 정상가 두 장 가격이 19만 8천 원인데 8만 원 이상 웃돈을 얹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기 공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인터넷 안표상들은 판매 가격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흥정을 원한다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풍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표상들이 활개를 치면서 일반 관객들이 표를 구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을 즐겨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비싸게 팔고 이러면 정말 즐기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공연이 우우죽수 늘어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인터넷 안표상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의 허점을 노려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안표상들. 이들 때문에 선의의 구매자들은 표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웃돈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NN 박명설입니다.